믿고 먹는 시제의 고메의 중화요리 라인업 고메로에서 출시된 신제품 불량 가득한 삼선해물볶음밥과 중화게살볶음밥이에요 볶음밥, 탕수육, 짬뽕, 젤라또, 한정판, 고메로 인센스까지 있어서 분위기와 맛까지 고급 중식당처럼 제대로 느낌있게 즐겨볼까요? 깊은 불맛에 쫄깃한 면발까지 밥알 하나하나에 계란을 입히고 불량을 더해 고슬고슬한 식감이 역시 코스의 마무리는 달달한 디저트겠죠? 갓 만들어 갓 먹는 갓 먹으로 시제의 고메 중화코스와 함께 집에서 고급 중식당 분위기로 따뜻한 새해 보내세요 지금 시제의 더마켓에서 고메 중화코스 판매중이니 놓치지 마세요 더보기에 링크 걸어둘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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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